이전 시간에 남이 만든 middleware를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는 우리도 middleware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지 않아요? 이번 시간에는 생산자가 되어봅시다 가이드에서 writing middleware 쪽을 보면 middleware를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app-use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어떤 변수를 줬는데 그 변수는 함수예요 그리고 그 함수는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인자는 request 객체 두 번째는 response 객체, 그리고 세 번째는 next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는 함수인데요 익스프레스에서 middleware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는 함수를 middleware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함수 내부를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서드 파티와 같은 기능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애플리케이션의 차이 들여다보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로직이 있어요 어디가 그러냐면 이거 있죠? 지금 제가 강조 표시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공통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얘가 하는 역할은 글 목록을 표현해 주는 기능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기능을 미들웨어로서 한번 처리를 해 볼게요 미들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app.use를 쓰면 되는데 app.use라고 하고요 그리고 미들웨어는 함수예요 그리고 이 함수는 어떻게 동작하도록 약속되어 있느냐 하면 첫 번째 파라미터로는 request 객체가 인자로서 전달되도록 약속되어 있어요 약속이에요 두 번째는 response 객체를 받도록 약속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next라는 변수를 일단 이렇게 해놓고 조금 이따가 생각해 봅시다 여기 있는 fs-read-dir 이라는 이 코드를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 데이터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 목록을 가져와서 파일 리스트라는 변수가 세팅이 돼서 이 펑션이 호출이 되겠죠 그때의 저는 request 객체의 리스트라고 하는 변수를 파일 리스트 값으로 줄 거예요 그리고 next라고 하는 이 세 번째 인자로 들어오는 이것을 실행을 시키게 되면 여기 있는 이 next라는 변수에 뭐가 담겨 있냐면 그 다음에 호출되어야 할 middleware가 담겨 있어요 그럼 그 middleware를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행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제가 여기에서 리로드를 해볼게요 리로드를 했어요 잘 동작하죠 근데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console.log.request라고 하고 여기 있는 middleware를 리로드를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다 하면 안 되죠 page니까 여기다 해야겠죠 다시 한번 해봅시다 리로드하면 request가 나오는데 여기서 list라고 해주면 어떻게 돼요? express.html이라는 배열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있는 list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기 있는 이 request 객체에 리스트 값을 세팅했더니 그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 모든 코드에서 모든 라우트 안에서 request 객체의 리스트 프로퍼티를 통해서 글 목록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여기 있는 코드들을 한번 바꿔볼까요? 더 이상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요 이것도 지웁니다 그리고 여기 파일리스트는 request list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지우고 지우고 파일리스트는 request list 그리고 리로드 해보면 잘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죠 create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코드를 지우고 지우고 어... request list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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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미들웨어를 사용하니까 우리가 코드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죠 지금 우리는 코드가 단순한 것을 줄였기 때문에 별로 감동이 있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게 복잡한 거라고 상상을 해보시면 느낌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조금 B.O.E. 쪽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얘 같은 경우는 이거는 리스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들웨어가 개입하면 좋죠 그런데 여긴 어때요? create underbar process 여기서 우리가 글 목록을 읽어볼 필요가 있나요? 또는 update underbar process 나 delete underbar process에서 글 목록을 읽어볼 필요가 있냐고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읽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불필요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 app use 이 부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get로 바꾸고요 여기를 slash 이 부분을 별표로 하면 모든 요청이라는 뜻이에요 대신에 여기가 get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는 모든 요청이 아닌 get 방식으로 들어오는 요청에 대해서만 파일 목록을 가져오는 코드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것 중에 post 방식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처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해볼까요? 자, reload 했을 때 console.log.request.list를 리로드 해보면 create.test submit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undefined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글 목록이 글 목록 데이터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route라고만 생각했었던 이 코드에서 잘 보시면 여기 두 번째 인자로 전달된 저 callback은 사실은 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middleware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든 이것이 middleware인 것처럼요 자, 그래서 이 express에서는 사실 모든 게 middleware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이 app use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면 제일 먼저 여기 있는 middleware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compress가 만들어낸 middleware가 실행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middleware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순서대로 정의되어 있는 것 중에 그 path에 해당되는 middleware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middle middle은 가운데 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이 구동될 때 순서대로 등록되어 있는 조그만 조그만 프로그램들이 지금 실행이 되는데 그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서로와 서로를 연결해주는 작은 소프트웨어라는 점에서 middleware라는 표현을 쓰는 거 아닐까요? 제가 저자에게 물어보진 않았지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middleware에 대한 나의 middleware를 만드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